드라마 오늘 제목, 롬 렛렛렛입니다. 2019년 네이처리퍼블릭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더 설레이고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올해 또한 당황없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전성 모델로 활약 중인 넥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베스트가 특별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 모습 보았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10주년 축하 톡톡 네, 화면에 자, 숫자 보이시죠? 총 8개 여러분 왜 8개가 있습니까? 한 분당 하나씩 아웃챗 네, 센스쟁이 자, 한 분씩 숫자를 골라서 질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안내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이거 무슨 자신감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불러주세요. 전 5번 하겠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1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은? 네이처리퍼블릭 어, 제가 말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네. 네. 네이처리퍼블릭 네이처리퍼블릭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저희도 많이 좋아하고 네이처리퍼블릭 저희도 되게 좋아해주셨는데 10년이 됐습니다. 네. 20년, 50년, 평년 이렇게 생생장관은 네이처리퍼블릭 됐으면 좋겠고 어, 그게 또 저희와 함께 네. 좀 연결됐으면 하는거죠. 그렇죠. 20년, 30년동안 쭉 모델이 변치않고 예. 우리 엑소와 함께 하자.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성대를 다 드러내는 엑소감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구요.